오늘 머리 묶어줄까? 응 너무 자상하시다, 남편분이 정말 항상 일상이에요, 일상 정말? 저렇게 머리? 네네네 어글리하다 어머어머어머 의연아, 아빠 봐봐 오, 예쁜데?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여진이, 잘 잤어? 어 배고파 배고프지? 의진아, 뭐 먹고 싶어? 카짱 카짱 알았어 아빠 맛있게 해줄게 카짱이 뭐야? 카짱? 카짱 보시면 압니다 아빠 요리하네 현재는 남편이 전업주부를 하고 있고 어머, 전업주부? 남편이 치과사로 한참 일했을 때는 제가 완전 애들을 다 맡아서 키웠었고 또 지금은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2년 반 동안 돌보고 있습니다 카짱이 너무 좋다 그렇지, 둘 중에 한 명은 아이들을 봐야 되니까 와이프와 아이들을 위해서 잠시 쉬고 있군요 저나 남편이 육아관이 굉장히 똑같은 게 누구 한 명은 온전히 아이들 육아에 전념을 했으면 좋겠다 둘 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아이들을 돌볼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해라 꿈을 마음껏 펼쳐라 지윤아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줬어요 근데 생각을 그렇게 해도 실행도 그렇게 옮기기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남자들도 경력 단절 그거 걱정하고 맞아요 지금 일어나서 살림하는 것도 발걸음이 가볍잖아요 무겁지가 않잖아요 와이프, 와이프 밀어주는 거 자, 우리 닥터 강동원 씨를 닮은 우리의 남편 내조 들어갑니다 근데 펄질도 되게 내진화 짓을 하셔야 돼요 내진화 짓을 하셔야 돼요 진짜 완벽하다 와, 진짜 만진답이다 정말 거의 반칙인데요, 반칙 여진아, 은하 당근 먹을래? 제가 먹을래요 응 두 개 줘? 하나 줘, 두 개 줘? 어때? 맛있지? 아유, 텐션이 진짜 눈눈수로기를 항상 장착이야 되게 많아요 항상 들고 있어요 허허, 가위로 택밭 고기에 되게 후루룩후루룩하시네요 네, 약간 순서 상관없이 빠르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남편은 항상 쫓기듯이 해야 되니까 구경을 ferment 두 개는 쓰시나요? 두 개는 돌려요 어? 뭐지? 카레랑 짜장 카레랑 짜장 아까 카짱, 카짱 아 이쪽에는 카루, 카루들이 아, 두 가지. 재료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한 번에 두 개 하기. 양송 복귀하신다, 양송 복귀. 쌍팬으로 갑니다, 쌍팬. 이 스킬이 보통 하루 이틀 하는 스킬이 아니에요. 남편분이 완벽한데. 뭐해? 엄마 일어났다. 어, 이제 일어났어. 요리해? 어. 오늘 아침 메뉴 뭐해요? 카짝 먹고 싶다, 그래서. 카레랑 짜장. 일어나서 저렇게 남편이 요리해 주고 있는 뒷모습 보면 너무 막 사랑이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너무 고맙죠, 고맙죠. 밥 다 냈다. 오케이. 와,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의진이 형님,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뭐? 저렇게. 한 그릇에, 한 공기에. 한 그릇에 반은 카레, 반은 짜장. 여기 와. 여기 있죠? 네. 그냥 두 개를 섞으네? 어. 근데 의진이의 갑작 먹는 법이야. 우와. 이름을 지은 거야. 이름을 의진이가 지은 거야? 의진이가 지었어, 카짝. 카짝을 의진이가 지었어? 약간 짬짬형 스타일로. 그래서 카짝이구나. 어, 귀엽다. 뭐야? 어. 에피토네도 잘해. 의진이가 카짝을 되게 좋아해요. 엄마도 주는 거야? 오우, 슥해라. 음.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우연이의 가장 좋아. 오, 엄마 먼저. 귀여워. 맛있어, 우연이가 주니까 더 맛있어. 너무 행복하시겠다. 너무 행복해요. 엄마, 오늘도 돈 많이 벌어오세요. 엄마, 노래 많이 왔어. 고생했어. 오늘 당신 좀 멋있는데? 오늘 당신 좀 멋있는데? 좀 멋있더라고요, 이럴 때. 가족이 진짜 너무 예뻐 보이네. 너무 예쁘다. 아빠, 뭐가 멋있어지지 않았어, 우연아? 아니. 아니. 아니야. 그럼 누가 멋있어? 오빠. 오빠가 1등. 오빠. 오빠가 멋있어.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 엄마. 귀여워. 귀여워. 그리고 귀여운 녀석은 바로 우연이. 바로 자기. 바로 나. 귀여운 녀석. 우리 막내는 그냥 눈웃음이 그냥 장착이 돼 있네. 자기 칫솔 틀어. 양치는 항상 아빠 담당으로 정해놓고. 선생님. 아빠가 치과 의사니까 항상 안 봐봐. 그렇겠다. 그럼 우연이. 앉아봐, 양치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보게. 우연이 먼저 아. 아. 크게. 오, 잘했는데. 양치. 아, 치실도 하는 거예요? 네, 치실을 항상 해요, 매번. 치과 의사 선생님이 매일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 여기. 여기 껴 있네. 충치가 한 개도 없어요. 가자. 신발 신어. 잘 다녀오세요. 우진이도 잘 다녀오시고요. 뽀뽀. 뽀뽀, 안녕. 우리 막내는 행사 가는 거예요? 네. 아니, 엄마가. 아니, 너무 가려. 아니, 엄마가 예쁜 옷을 입는 거 보고 자기도 따라하고. 맞아요. 그게 너무 귀여워. 오, 진짜 너무 귀엽다. 갔다 올게요, 뭐. 가자. 가자, 나와. 안녕. 가자. 빨바이. 아빠가 애들 다 데려다줘요. 해방. 해방이다. 해방이다. 해방. 아니, 계속 돼 있어. 해방이 계속 돼 있었잖아요. 해방이다. 해방이다. 해방이 계속 돼서, 해야 된다. 해방이 계속 돼서는 문을